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기 좋은 시간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언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즘에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면 거기에 혼자 사는 남자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 눈 뜨자마자 커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7월이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저널은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영국 영양학 저널입니다 여기에 실린 논문을 보면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이것이 바로 혈당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혈당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혹시 설탕이 섞인 커피를 마신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정말 커피 자체, 아메리카노나 또는 블랙 커피라고 얘기하죠 이런 설탕과 또는 우유가 섞이지 않은 그런 커피를 마셔도 공복에 마셨을 때 혈당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의 베스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연구 대상자는요 평균 나이 21살에 아주 건강한 성인 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교차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들한테 뭘 측정했냐면 경구 당부화 검사 즉 혈당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해서 혈당의 조절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어떤 경우 했냐면 일단 잠을 푹 잘 잔 경우에도 측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자꾸 잠을 깨서 잠을 잘 못 잔 경우에도 측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모닝커피를 1시간 이내에 공복에 마시게 한 경우 그 다음에 먹지 않은 경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커피를 아침에 일찍 마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피곤할 때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측정해본 건데요 사실 잠을 잘 잔 경우와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잔 경우에는요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 혈당에 대한 영향이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차이가 있었냐면 잠을 잘 못 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커피를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깼을 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피로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커피가 블랙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혈당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30분 이내에 우리 몸에서 올라가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어티솔이라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올라가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에 잠있던 우리 우체를 깨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코어티솔이 피크를 치면서 우리 몸이 깨어나고 잠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코어티솔과 그 다음에 카페인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과도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언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겠느냐 보통은요 잠을 깨고 나서 이 코어티솔 호르몬이 확 피크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시간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이 보통 한 두세 시간 이후가 되겠죠 그 정도면 괜찮고요 또는 뭐 식사 이후에 드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하시고 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커피를 언제 먹느냐 저는 사실 아침 식사 이후에 커피를 마실 때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아침 식사 이후에 마실 때는요 저는 가능하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점심 식사하고 나서는 카페인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마시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을 마시는데 그 두 잔을 마시게 되는 경우는 한 잔은 꼭 디카페인 커피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커피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잔만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공복에 먹는 커피 특히나 이제 아침 일찍 한 시간 이내에 공복에 먹는 커피는 혈당 조절에만 문제가 아니라 위장에도 안정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줄이시고요 아침 커피는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이후에 드시고 또 꼭 드시고 싶다면 카페인이 좀 없는 디카페인 커피들을 활용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건강하게 잘 드시고요 더 건강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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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